제가 요즘에 기초 시리즈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저런 내용은 저는 멤버십 아니면 유료밴드 아니면 제 개인 레슨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돈을 내고서라도 배우고 싶은 분들 근데 저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이 저를 믿고 이제 돈을 투자를 하면은 저는 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더 10만원치를 알려드리면은 그분도 저한테 고맙고 저도 만원을 벌었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가치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것들을 요즘에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 뭔가 많이 베풀면은 뭐 결국엔 또 돌아오는 게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골프 시리즈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또 뭐 하나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기초 시리즈 올려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 59탄이에요. 골프 기초 시리즈 59탄으로 올라갈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저 그냥 여기 연습실에서 잠깐 잠이 와가지고 에어멘트 깔아 놓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 이제 밥 먹으러 갈까 하다가 누워가지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뭐 또 하나 올려드릴까 하다가 한 2, 3분 생각한 것 같아요. 2, 3분 생각하고 어 이거 올려드리면 대박일 것 같은데 하면서 어 이걸 내가 직접 해볼까 생각을 하고 딱 일어나서 골프채를 잡고 제가 생각한 걸 해보니까 뭔가 또 엄청난 아까 제 58단 찍을 때 거의 양자역학 수준의 뭔가가 하나 뚝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어 저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와서 찍을 건데 밥 먹으러 갔다 와서 찍기 전에 저 자신도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나는 대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자 제 카페입니다. 아마추어리와 골프생 클리닉 장비 추천. 그래서 이제 자유게시판 오시면 방금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100년 고민해도 상상도 못할 모든 레슨이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년을 고민해도 정말 상상도 못할 못 발견하는 그런 엄청난 내용 그리고 이제 모든 레슨이 뭘 말하는지 그리고 모든 아마추어의 문제점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한방에 고칠 수 있는 생각 한 2분 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이제 이런 건 전 농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59탄을 보기 전에는 저런 말 적어놓으면 저 새끼는 뭐 지가 그렇게 대단해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적어놔 거 같은데 저는 저거는 제가 그냥 문득 생각이 들고 와 내가 내 자신 이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야 이런 거를 만약에 레슨으로 해서 돈 받고 하면은 얼마 정도 측정하면은 이게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저만의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뭔가 가치 있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이걸 남한테 돈 받고 팔면은 한 어느 정도에 팔 수 있을까 가치를 스스로 정하잖아요. 저도 스스로 정했을 때 그냥 농담 사망은 아니고 어 이거 진짜 레슨 한 시간에 한 2-300만원 받고 2-300만원 받는 사람들은 정말 세계 정말 제가 옛날처럼 그냥 어 돈을 내는 사람 아니면은 저런 걸 아까워서 공유를 안 할 때면은 뭐 돈 1억을 줘도 안 가르쳐 주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여러분들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만약에 저거를 이제 누구한테 돈을 받고 한다라고 확정했을 때 골프레슨 기준에 얼마 받고 저거를 이제 가르쳐 줘야 될 정도라고 하냐면 한 저 한 1시간에 2-300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세계 탑클래스 우리나라도 아니고 세계 탑클래스에 이 투어 선수들이 탑클래스 선생 부채아머니나 아니면 뭐 그런 선생이 갔을 때 내는 비용이 한 2-3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곧 이 지금 이제 이 59탄에 올려드릴 내용 자체가 어 그 정도의 레벨에 선생이 가서 한테 가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또 제 59탄을 안 보고 이 영상만 보는 사람들은 솔직히 또 무슨 소리하냐 이러겠죠. 뭔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너는 맨날 이상한 거 하고 뭔가 이렇게 맨날 몸만 돌려 아니면은 뭔가 기존의 이론이 있는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면은 항상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 많거든요. 이상한 소리만 하고 쓰잘득이 없는 거 막 올리는데 무슨 네가 그러면서 악플이나 아니면 안티들이 엄청 많겠죠. 그래 싫어요를 막 누르겠죠. 근데 59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 안티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련가. 야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제가 카톡이 자주 옵니다. 뭐 새벽 6시에 아 새벽 5시여서 저는 잠을 늦게 자니까 새벽 4, 5시, 6시에 장문의 카톡이야. 골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다라면서 제발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없냐 이래가지고 보통 사람이 새벽에 카톡을 보낸다는 건 신뢰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신뢰라는 걸 무릅쓰면서도 너무 그분도 잠이 안 왔나봐요. 골프가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있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면 웬만한 프로들은 다 거칩니다.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거치고 왔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가면 다 거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가도 못 고치니까 이제 너무 고민이 되다가 일개 아마추어인 저한테까지 이제 카톡을 주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못 고치면 이제 골프는 끝이다. 이 정도의 심정으로 가지고 카톡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카톡이 오는데 그중에 카톡 중에는 이런 카톡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안티였대요. 그래가지고 얘 저한테 악플도 많이 남기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런 자기도 구력이 어느정도 안됐는데 뭐 유튜브에서 기본 이런 프로 뭐 기본 자세 이런 것만 굉장히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저는 또 프로 비판도 하니까 엄청나게 안티여서 악플도 남겨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을 따라해보고 그렇게 이제 좋은 반응이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들을 이해하고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니까 요즘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예전에는 안티여서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뭔가 깨달음이 오니까 아 내가 왜 그렇게 하는 말인지 이해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좋게 예전엔 안티였다가 다시 이제 팬으로 바뀌었다라면서 저한테 카톡도 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면 59탄이에요. 요거에 이제 무슨 영상인지 궁금하면은 제 카페에는 기초 시리즈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도 보시면 되고 뭐 바로 유튜브에서 보시고 싶으면 기초 시리즈 더 댄서진 59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근데 뭐 저는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 혼자 살면은 뭐 아무도 없다 자식도 없다 부모도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적당히 뭐 그냥 어느 정도 벌고 뭐 저는 돈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월세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는데 저는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될 입장입니다.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저 자신이 아닌 제가 돌볼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돈을 벌까 했는데 그래도 뭐 유료 밴드나 계속 그렇게 하면 돈을 벌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 제가 아까 말한 초심 저는 원래 초심이란 게 없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영상을 올리다가 보면은 뭐 결국에는 또 조회수가 올라갈 거고 구독자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유튜브 뭐 수익 요즘에 제 카페 들어오시면 제 유튜브 수익 있습니다. 제 한 달에 유튜브로 얼마 보는지 궁금하시면 제 카페 들어오면 제 유튜브 수익 어제 올려놨어요. 그 보시면 아마 저보고 저보고 그러잖아요. 돈 욕심이 올랐다. 제가 얼마나 돈 욕심이 없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돈 생각 없는 사람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또 내가 그걸로 인해서 뭐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렇게 한 게 하나가 딱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 여기가 이제 제 카페 아마추어랑 골프 스윙클링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게시판 있습니다. 가입비사 뭐 자유 게시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골프 기초 시리즈 영상 외에 다른 영상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가 그냥 유튜브 좋은 영상들 이러면 그냥 엄청 많죠. 그죠? 제가 옛날 영상이에요 이거. 그래서 옛날 영상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기초 시리즈 올려놓으면은 여기 기초 시리즈에 1탄부터 다 모든 영상을 여기 오시면은 1탄부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풀 영상으로 뭐 돈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 저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버냐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했다가 그걸 그만둔 적이 있어요. 메일로 보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는데 그냥 지금은 이제 좀 오래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저도 이제 저는 컴퓨터를 잘하고 막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해킹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나 받는데 뭐 크랙 받아가지고 공짜로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 뭔가 프로그램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사는데 돈 주고 좀 사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걸 개발해 줌으로써 뭐 너무 비싸고 이런건 모르겠지만 한 10만원 내외 이런거 게임을 사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걸 개발함으로써 내가 어 이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뭐 게임을 하면 재미 행복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면 훨씬 더 가치가 있는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즘에 프로그램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음 처음부터 돈을 내고 사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써봐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나한테 이제 후원을 해줘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게 후원을 하는 사람들 메일링 하려면은 자기가 이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업데이트를 하면 업데이트를 보내주겠죠. 제가 기초시리즈를 자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 처음에 돈을 받는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쓰고 프로그램 마음에 안든다. 그럼 돈 안받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에 든다. 어 이 사람은 내가 원래 다른거는 만원 주고 사야되는 프로그램인데 어 이 사람은 공짜로 보내줬는데 이 프로그램은 만원짜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10만원의 가치가 있네. 그래서 나는 그 분한테 만원 2만원을 후원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이제 후원을 하는 뒤 그 가치를 보고 이제 후원을 해달라 요런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공지. 카페 들어오시면 있어요. 기초시리즈 영상을 꾸준히 올리기 위한 후원계좌를 열어놨습니다. 요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어 이렇게 해서 후원을 명분히 해주셨어요. 굉장히 고맙죠. 어 왜냐면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그걸 보고 도움이 됐으니까 저한테 후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분도 저한테 고마우니까 후원을 해주고 저도 그분이 고마우니까 더 좋은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런 방식으로 그냥 꼴 유튜브 채널을 유튜브 채널이 어쨌든 올라가면은 뭐 제가 공고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카페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연세반응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어 좀 계속 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초시리즈를 올리면서 그냥 유튜브 채널을 올리면은 뭐 나중에는 내가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밥 먹고 올 거예요. 밥 먹고 와서 기초시리즈 59탄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59탄을 보고 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 제가 뭐 그렇게 방금 이제 아까 얘기한 돈 200만원 300만원 받고도 가르치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자신있어 하냐 뭐 네가 뭐 그래 잘 났냐 궁금하시면은 골프 기초시리즈 59탄이나 아니면 카페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밥을 먹고 와서 카페 기초시리즈 59탄 정말 이것도 또한 지구상에서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저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점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 알려드릴게요.